우리 후배 친구가 형님 저 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올라갔다 오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발파했던 지점. 거기를 올라가려면 한 70도 된 경사지를 한 40m 바투를 잡고 올라가야 돼요. 올라가서 사다리 5m짜리를 직각으로 올라가야 무너져서 걸린 데가 바로 눈앞에 보이거든요.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또 안 가볼 수도 없고 그래 가보자 하면서 헤드램프를 딱 켜는 순간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해요. 이제 깜빡거리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두려움이 이제 딱 몰려오더라고요. 이게 이제 꺼지는 순간 저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. 완전히 암흑으로 변하기 때문에. 좀 그런 이제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거기를 빨리 갔다 오자 하고선 올라갔어요. 올라가가지고 파이프를 있는 힘대로 때렸죠. 때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번거로워가면서 그런 거를 한 40분,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. 그래서 내려가다가 춥다 하고 내려왔어요. 내려와가지고 이제 옷을 벗어서 장작 기피 한 2개 정도 올려놓고 보니까 장작도 6개피가 남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우리 곁에 있던 것들이 한 가지 한 가지씩 전부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옷을 말리면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 후배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우리 희망이 없어 보인다. 이제 대비하자. 이제 대비하자.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막 이 두려움, 공포 이런 것들이 진짜 한순간에 막 밀려오는데 이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. 이거 6개피 불 펴서 떼봐야 길게 가봐야 한 2시간. 이제 마지막 방법은 비닐 천막 뜯어가지고 비닐로를 몸에다 감는 방법밖에 없죠. 칭칭. 아무것도 이제 없었어요. 불도 없지.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. 이제 거기서. 그냥 기다리다가 이제 누가 먼저 정신 잃고 잠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. 그냥 아 나는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. 죽는 게 이런 거구나. 하여튼 무서웠어요. 그때는 진짜 무서웠어요.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단 1, 2분의 시간을 나한테 주십시오. 부처님이 계신다면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. 아내 손잡고 참 미안해 고상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시간만 달라. 아버지하고 만날 수 있는 단 1분이라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버지를 꼭 안 꼭 사랑한다는 말을 해 드리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그 말을 꼭 해 드리고 싶었어요. 아버지도 집에 좀 감소했습니다.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검색스